안녕하세요.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is is extremely soft I think this soft silicone here The ears are the best to experience ear cupping I'm just not really used to it I'm trying to adjust myself to this new mic 오늘은 이 새로운 마이크를 가지고 왔는데 엄청 엄청 부드러운 실리콘 귀에요 제가 즐기마이크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느낌을 얹어볼까? 이제 구멍을 얹어볼까?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recoiling it's so soft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 마이크가 막 완전 고음질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칠고 좀 강렬한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강렬한 거 같아요. 제가 더 맞춰서 많이 한 번 먹어도 좋네요. 정말 고고 싶어요 . 그냥 아삭아삭해요! 너무 прогул고, 나는 힐링 너무 맛있다 귀찮아도 내는 귀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제 생각에 exploring 좋은 의미가 되지만 그냥 이런 거라.. 이유로 향해 실컴은 강한 puerta 엄청나게 고소해 스위스트의 목적의 단점은 이 실리콘 귀가, 실리콘 귀가, 실리콘 잠시가 굉장히 심해요. like, li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feel extremely satisfied. Extremely satisfi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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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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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쇼가 제일가슴 아리에 대해 준비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래도 퍼렇게 잡히는 중 이거 작게 잡고 스팸도 있는 거예요 이것보고 있는 중 이거 0.2%의 풍경에 따라 올라가고 크림치즈가 좋아하고 있어요 크림치즈가 좋아해요 크림치즈가 좋아해요 크림치즈가 좋아해요 크림치즈는 나라에 따라서 크림치즈가 좋아해요 아이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나잇, 여러분. 저는, 루즈입니다. 오늘도 내일 그렇듯이 제 영상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잘자, 여러분. 안녕. 헉. 애호무역. 뽑은 다음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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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